사람들의 굽지 않은 시선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. 왜 몸에 구멍 내냐고 다 뜯어버린다고 막 화났었는데 정말 왜 그러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욕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뭘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은 한 번쯤 또 다시 다른 시선에 개의치한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 같고 그냥 좋아서 그냥 이렇게 계속 하고 싶어요. 질리면 너한테 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여기 뚫을까 생각 중입니다. 저 같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분들에게 자신감도 주고 한국에도 멋있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있다는 걸 알고 싶어서 해외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